문자 왔죠 혜정씨 오늘도 바쁘시죠? 힘들어도 웃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갑자기 단장님 방송 인터뷰가 접혀서 오늘 연습이 취소했어요 네 이 오타 셀카 오늘 내가 정리한다 지금 연습 취소됐는데 오늘 보실래요? 혼자 왔죠 콜 동아에게는 시작을 위한 자리가 현영에게는 끝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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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영씨 근처 다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가게를 못 찾겠네요 이 동네는 처음이라 길도 몰라 모르면 미리 찾아놨어야지 무슨 남자가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 하여간 맘에 안 들어 보이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반응 과연 이들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? 아휴 아휴 어디로 가죠?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시켜놨어요 전 안 가리고 다 좋아해요 배고팠는데 고마워요 아 제가 연습실에서 바로 와서 저 머리도 그렇고 꼴이 별로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차도녀 같아요 차도녀는 무슨 똑짓머리거든요 배나 채우고 가자 메모는 화려한데 성격은 수탈하고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 아휴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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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